자 이제 엄마들 와요. 엄마들 와요. 엄마들. 아 입으로 앉았어. 아 상관없는데. 준비 시작. 어머니 염색 기가 막히게 됐어요. 감사합니다. 함께해 주셔서 다음 어머님 도전. 감사합니다. 준비. 출발. 그만 그만 그만. 감사합니다. 어머님 감사합니다. 마지막 한 번만 더. 어머님. 어머님 대기. 아 그럼 어머님 잠시 오시고. 어머님 오나요. 예선전. 어머님 잠시고요. 자 준비. 어머님도 오세요. 어머님도 오세요. 가보시면 다 오면 돼. 네. 자 잠시 후에 이제 썸머 페스티벌 출발합니다. 준비. 하나 둘 셋. 으쌰. 자 이제 결승전. 네 결승전. 감사합니다. 아유. 감사합니다. 준비. 출발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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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오. 아직 멀습니다. 아 걷기 없는데. 걷기 없는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어머님 도전. 어머님 환경 받으세요. 초등학생 입장. 알았어요. 입장. 하고 싶은 대로 해. 축제니까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저기. 황 감독님. 우리 저기 선물 쿠폰 좀 더 있을까요? 자 주름 서주요.